오오오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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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교그래픽도 좋은 거예요 네 제가 아니 근데 여사님 어떻게 패션이 너무 좋으신데 하 이거 뭐가요 아니 뒤에 이렇게 보면은 40대 30대 여사님들 같으셔 아이고 많아요 많아요 많으면 67 70요 딱 70이요 71 70 많아 말띠 뱀띠? 뱀띠요. 뱀띠요? 저 55억 뱀띠. 저는 유튜브 하는 스님인데 우리 여사님 마스크 써서 누군지도 모르고 재밌게 찍고 있네. 영주사 계세요? 아니요. 강원도 봐요. 저는 여기 영주 살아요. 아 강원도 갈아타는구나. 제가 원주에 좀 한 20년 있다가 평창에서 또 한 반년 있다가. 딸내미가 거기 살아가지고 저는 사는 데는 거기 아니고 김천이라요. 김천? 우리 아들 김천 고등학교 나왔는데. 딸내미 어디 살아요? 홍천? 평창? 아니요. 원주. 어? 나 원주 당구동에 사는데. 여기는 방곡. 옛날 방곡역 했던데. 아 거기 혁신도시? 좋은 데세요. 혁신. 좋은 데 사시네. 따님 시집 잘 갔나 보다. 따님 시집 갔죠? 네. 안 갔으면 정말 살라고. 좋은 시간 되세요. 할머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. 네.